요번 세상이 좋아졌던 회사 되는 건지 참 조미가 어서점던 고려야 되는 건지 이젠 그자 물건 사는 것도 뭔 그자 쇼파에 고마니안장 텔레비수급에서 그자 핸드폰만이시면 뭔 사지고 크니 참은 난 경애도 원 비씨가 살 땐 요 저 뻥튀기 호날 먹어도 직접 깡 상먹으면 돌아다녀서 좀 비씨가 사는 것도 아는디 아이고 세상 좋아져 쏘다기 이거 참 물도 돈 내먹 사당 먹고 고마니 집에 아줘둠서 이것저것 인역 사고정은 거 사지는 세상이 이거 오카부된 생각이나 흐리나 쏘가기 그거인 요 자기도 텔레비보는 이젠 양 짐치로 영 된장으로 영 미신 어디 입원가는 옷으로 영 냉장고여 텔레비여 아니 푸는 게 여기서 누난 이젠 눈두림만 하고 돈만 그자 손에 쥐민 돌아다니며 인역 살 거 그거 아니어도 집에 고마니 아줘둠서 다 하는 세상이 오지 아니요 쏘가기 재미가 없지 아니요 겨우 이사름아 텔레비도 드라마도 보면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손심한 어디 저 그 미신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여 옷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캐서 이거 미신 이거 좀 맛이 나는 거지 센터 센터 하면 난 건강관리 센터 밖에 원 모르는 사람이고 혼마탑 나올 뻔해서 이사름아 옛날도 영부민 저 순댁이 자이두 점량 직장 등기믄 저 스트레스 받으면 미시거 사는 건 한난하지 아니해도 그자 미신 거 돌아다니믄 저 지하상가로 칠성통으로 연 건 감장도란 야 너 지치다 지치다 멍 퇴근 어민 집에 왕 어몽일도 없을 독국 심도 어조 미시거 공 휴가로 댕기믄 살 거 공 한난허행 구경댕 김신혜민 어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맙소 눈으로 이거 하는 것도 스트레스 풀고 그냥 어머니 좋아 어머 아이고 공허연 가해도 점 지하상가 금붕어 다방을 중심으로 허영 해만지민 그 아래 들어간 휴가로 댕길만이 시집가기 전에 휴가로 댕긴 아이오다기 경건한 아이가 눈망댕이가 막질 못해요 가인 눈망댕이야 그자 사는 것만 벌건형 허기삼이신 사는 것도 사사 그 땐 그거에 관해 재미고 참 이거 코로나 아니라 시민 이거 봄옷돌토 구경하려 댕기믄 사나 안사나게 그거 배렌만으로도 아이고 계절도 바꿔줬구나 그 당 또 세일이나 하는 거 시민 인형 몸에 들고 가격 맞은 거 시민 호나 삼도 오고 거주만은 요새 그냥 돌아댕기믄 이거 구경하멍 댕기는 것도 참 이거 위험한 시대인 해분은 다들 맹심허연 이거 장시하는 어른들도 이거 겨울 상품들도 다 처리 못하고 봄 상품들도 그럼 하영 떼어낭 장시라 냄진냄입시다기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랜 만에 실성통이나 가카 그 속옷을 말이여 벌건원 속옷을 입으면 재수가 막 좋은데 아이고 벌건원 속옷이나 퍼렁한 속옷이나 역시 모음을 헛을 다다부멍 나가미식을 해보기엔 다짐을 넣고 결심을 해 아니 일단 재수가 좋댄 놈잖아 이 사람아 그걸 입으면 그거 입어째 재수 좋으면 다들 그거 입쥬 그거 입엉 핑핑 누라불미 양 그것도 양 아무것도 아니오다 아방건건한 나 말 들엉 나 아방 말 잘 들으면 요거 요거 허리강나가 폼짬바 하나 상 안내 크메 이분이 날 좋아지고 100개 띄까 말고 소고 100개 필요하니까 소고 100개 띄까 나 홈불로 헤엉 깔 맞추메는 그게 여기서 아이들은 미식어 양말이여 모자여 톡하게 톡톡톡톡 맞추메 입는 거 그 헤엉 안내 크메 아방 저 올리랑 어디 일럴들 허설 알아보자는 힘쓰다 운동사 만기 그저 솔솔솔솔 넘엉 아방 용돈은 아방들어 버렁시구 아방보다 더 연령한 사람들두 다 일들러래강 일자리 구워진들 눈이 벌겅어영 그저 어떤거건 살아보고 어떤거민 자식들 부담 아니시경 인형양으로 오몽해질 때까진 오몽해어 복허멍 여산들 힘신디 아방도 날 허설 풀리고 코로나이거나 사태나 허설 진정되고 허민 어디 일럴래 갈걸로 다짐을 허서 다짐을 쫑어떵이 좀쩡매 실제 이 소리 할때 옷을 짚구라 쫑! 저 저 잠바! 아이고 쫑쫑귀언네도 말 잘듣고 저 집 잘보고 커민 요작이 분은 양 아방 개잠바에는 거 들어봅대가 무슨 잠바? 개잠바 가누도 봄남이 개잠바 입장들 막 동네 돌고컨던네 인기 자희도 어떤잉 말 잘듣고 허민 나 저 개잠바 호나 상 입지전에 힘쓰다 게 아니 동네에서 무시가 안이벙 댕기는 것도 이제는 부치료한 다들 입장 댕겨보난 자희도 호나 어디시민 사주전에 힘쓰 그 난 그것도 돌아보고 할 겸 이거 할꺼 난 이걸 하래 갈꺼 난 아방 공헌중아랑 말 잘듣으면 아방도 봄잠바 혼불해 줄꺼 쫑도 집 잘보고 그자 밥먹는 밥사발로 어프지 아니 그자 어멍 속상하게 아녀면 봄잠바 하나 잘두 개잠바를 입지전에 힘쓰다 아이고 관샘 개빤 술어서냐 개잠바 말을 개잠바를 지금 개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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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잠